제작지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들어가세요! 찍어주세요! 여긴 다 넣었는데 난 카드가 잘 안 먹어 알리베이트로 정아, 진짜 슈퍼 싱글이네? 근데 눈이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? 뭐야 이거? 야! 뭐야 이거? 웰컴드림 그거 많이 주네? 화장실의 룩 컨디션 미니옥조 하지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괜찮은데? 야, 유정아 너 좀 괜찮다 유정이 대사지네! 왜 이렇게 비싸? 아니 우리 300 줬는데 여기 800 줬어? 거의 한 3배? 4배인데? 좋아 근데 끌렸어, 유나야 그렇지, 여기 프렙이어서 오 이거 소요네? 이게 소요 돼지국 이거 소요 돼지국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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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소요네? 이 소요네 이거? Top 이 소요네 아이 이거.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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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렇구나? 그래서 약간 되게 야시시한 마네평이 나오는 거거든. 근데 별로 안 좋아해서. 진짜 안 좋아해? 안 좋아해. 너무 달고 너무 끈적거리고. 너무 그래서 말한 거야. 그 약간 전어 부위 같은 샤머? 소유랑 가질, 그리고 안전방으로 베이크한 먹마리. 안에는 핫도그치트 있어요. 진짜? 핫도그치트 맞나? 이거 치킨. 귀여워. 전어 같은. 전어인데? 전어? 그냥 가을이라 더 넣어보이는 거 같은데? 근데 진짜 아는 맛이야. 그냥 생선 부위에 간장만 베이스랑 조금 더 다른 맛? 진짜 아는 맛이야. 진짜 아는 맛이야. 딱스러운 두. 나가리. 느낌인가? 근데 일부러. 되게 짜게 간을 했어. 짜게 했어? 그래서 맥주 뱅이게. 맥주 뱅이게. 너무 맛있어. 진짜? 소유는 원래 맛있다. 맛있을 거 같아. 근데 사실 소유가 우쇼리잖아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먹어보겠습니다. 저 진짜 다 아는 맛이야. 진짜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마라탕 같아. 진짜 맛있어. 마라탕 같지? 마라탕의 드라이크. 짜장마라 먹는 느낌. 음. 아 이게 약간 매운가? 음. 음. 그런 맛이야? 음. 안 짜. 이건 안 짜. 왜냐면 안에가 너무 담백하고. 차 같아. 음. 이거 약간 밥 같은 느낌이야. 아 그래? 그래서 이게 짜면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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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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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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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